그룹이 아니야? 거의? 스턴 건 맞은 느낌인가요? 손 개 차가운데요? 어 나도 지금 손이 더 차가워 지금 손 너무 차가운데? 우리 다 지금 힘들어 추위에 대한 걱정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제일 심한 게 추위다 이거 지금 너무 춥습니다 불 꺼지기 전에 좀비 게임 한 번만 해요 그래서 뭐 해? 이게 뭐야? 그게 뭔데? 한 명 옛날에 1박 2일에서 했던 거 1박 2일을 잘 안 봐서 눈 감고 한 명 이렇게 잡아? 잡고 나머지 여기서 도망다니면 돼 콜? 그럼 해보자 지금 해보자 난 패스 난 패스 아 왜? 아 왜? 다 해야지 안 되면 친 거 가위바위보 잘 되네 이거 가면 되지? 이거 가면 돼? 현재 팀 분위기는 상현이 형의 화기애애합니다 네 파티 같아요 거의 술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과연? 하하 그 ㅅㅅ 나 웃기네 아 아 아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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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으하하하 ㅅㅅ 존네 웃기네 하하하하 아, 아깝다. 진짜 힘들었다. 아, 걸리게 하려고. 근데 이거 솔직히 재미있긴 하네. 술래만 아니면 돼, 진짜. 그러니까 이게 열이 나서 안 춥다. 어, 근데 열이 양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거. 일단 육개장 먹었잖아.